최수교, 최수교, 최수교 화이팅! 하이마다 1, 헤르코, 최수교 화이팅! 뭐야? 제가 지금 여기 왜 있어? 야, 최승! 여기! 여기! 아, 시발 부르지 말아줘, 제발. 가자, 최승! 무찔러버려! 다 챙겨버려! 아, 배송료 저거 진짜... 야, 너 1등부터! 지배님으로 챙겨가지 마! 빨리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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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, 기자, 과연 있어! 과연 없어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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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! 빨리 와, 빨리 와! 가자! 가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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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쟤 진짜 미쳤나 봐, 쟤 저거. 와, 진짜. 야,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몰라. 궁금하면 시계를 봐. 내가 지금 시간을 몰라서 물어보겠냐? 너 화자 얘도 제대로 파악 안 하지. 시끄러지겠네. 수능 끝난 지가 언젠데 자다 깨서 언어 영역 출제야. 새벽 3시이다.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 시간에 왜 대체 네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냐고. 그래서 우리 승효도. 자다 깼어요, 우리 승효 아가도. 하지 마라. 우리 애기 잠투 정하는구나. 어떻게 자전거 불러줄까? 야,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. 듣기 싫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차 주무세요. 시끄러지겠네. 그 영화. 빠마머리가 귀신이다. 야. 저게. 스포를 해? 와, 진짜. 상도덕이지. 스포를 해? 뭐 셀리스도 아니고 빠마머리. 너 이씨. 너 오늘 잠 못 자. 저거 인성 문제 있네 저거. 야야! 야야! 너가 더 이끌어! 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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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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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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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lla Marie!